고흥군 유경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올겨울 처음으로 가급농장에서의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H5형 항원이 검출된 전남 고흥군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보는 해당 농장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벌였고 전국 오리농장에 대해서는 오늘 밤 11시까지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